안녕하세요 호주 사는 떼지 입니다 제가 요즘 영상 업로드가 많이 없었는데 요즘 영주권 비자 서류 관련 준비를 하느라 좀 정신이 이쪽에 쏠려 있어서 영상 업로드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비자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이제 영주권 ENS 비자를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허락을 받고 법무사분을 통해서 법무사 비용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있다 시작한 거죠 하고 있는데 이제 ENS 다이렉트 엔트리를 통해서 비자 진행을 하고 있고 정보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니까 75%가 6개월 안에 승인이 나고 90%가 8개월 안에 난답니다 재수가 없지 않으면 90% 안에 들어가면 늦어도 8개월 안에 영주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ENS 다이렉트 엔트리를 받기 위해서 제가 한 거는 이제 학력을 채웠죠 어드밴스 디블러마를 받았고 그 다음에 경력 3년을 채웠고 이 안에는 이제 졸업비자 1년 6개월 하고 그 다음에 TSS 2년 정도 해서 지금 3년 6개월 이상 확보가 돼 있고 경력이 졸업 후부터 그 다음에 그 PT 점수를 2G 50점 이상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 심사를 OSAP를 통해서 그 컴퓨터로 이렇게 화상으로 통해서 기술 심사를 셰프로 통과를 했고요 그래서 제 쪽은 모두 다 통과 이제 충족을 다 채웠습니다 채웠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회사의 허락이 제일 필요하죠 바로 사장님이 해준다고 해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ENS라는 거 자체가 엠플로이어한테 스폰서를 받아야 진행할 수 있는 비자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사장님의 허락이죠 제가 백날 첫날 제 쪽 비자 조건을 다 채워봤자 사장님이 해줘야 할 수 있는 건데 안 그러면은 그 포인트 시스템 같은 걸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영어 점수가 엄청 높게 필요해서 힘들고 사실상 저한테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사장님이 해준다고 한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어쨌든 이거를 통해서 어 뭐 90%가 8개월 안에 되고 75%가 6개월이라고 하니까 회사에 뭐 큰 하자가 없고 그리고 제 쪽 서류도 크게 뭐 하자가 없으면은 빨리 처리가 되리라 믿고 뭐 크게 잡아서 8개월로 잡았을 때 9월에 이제 신청을 하면은 9, 10, 11, 12 12월에 이제 업문 처리 안 하는 거 빼고 1월 2월 3월 4월 뭐 4월 늦어도 5월 안에는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영주권이 나오면은 기분이 어떨까 상상을 해보지만 나올 때까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그냥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나오면 엄청 기쁘겠죠 그래서 이제 그날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일집 일집 하면 될 것 같고 일단 법무사 분이 서류 달라는 거 침착하게 잘 준비해서 건네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비자 관련 업데이트가 있으면은 영상을 업로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랑 비슷한 과정으로 영주권을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지금 하고 계신 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고 비자 관련 궁금증이 있으시면은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제가 해왔던 거니까 아는 선 안에서는 최대한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은 영주권 도전하시는 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